구디의 야매조역 화산녀 괴의 구성 산 위에 불이 높여 있습니다. 산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산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늘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불과 높은 곳을 향해 뾰족히 솟아있는 산은 공통적으로 위를 향하여 상승하려는 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불이 산 능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서 피어난 불은 당분간은 산을 태우며 쉽게 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산에 기대어 타오른다고 해도 옆으로 번져나가기만 할 뿐 제자리에 멈춰있는 산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산이 완전히 타버리고 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은 산의 힘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산을 박차고 올라 그 위로 높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말이죠. 전반적인 의미 불은 밝고 강한 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태우고 없애는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뇌하풍의 괴에서 점점 크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불은 산과 같이 제자리에 고정된 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태워 없앨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타오르는 불은 점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결국에는 점점 사그라져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괴는 52번 중산간의 괴에서처럼 한 곳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 중심이 되는 기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질을 태우고 변화시키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번 괴는 끝없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도 그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측면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잡혀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 개의 음의 효와 세 개의 양의 효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괴의 모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음의 효 두 개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양의 효를 따라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음의 효가 새로운 기반을 닦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양의 효가 나타나서 또다시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무작정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이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더욱 긴 여행을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번 괴를 마주하게 되었다면 제자리에 멈춰선 채로 지금의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앞으로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는 아닐까요?